누구신데요? 주머니 속 사랑 그대가 아주 작은 인형이라면 주머니에 넣어 다닐 텐데 보고 싶을 때마다 살며시 꺼내어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대가 작은 인형이라면 누구도 볼 수 없게 꽁꽁 숨겨 놓을 텐데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보고 싶은 미소 볼 수 있을 텐데 그대가 작은 인형이라면 가슴에 품고 내 사랑 한껏 줄 텐데 감사합니다